네, 강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645는 바람을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버린 57억 1등 로또를 둘러싼 남북 군인들 간의 코믹 접선극입니다. 1등 당첨 로또를 되찾으려는 남한팀과 1등 당첨금을 사수하려는 북한팀의 치열한 쟁탈전은 업그레이드된 투팀 플레이를 보여주며 색다른 웃음을 선사합니다. 유쾌한 에너지로 가득한 스트레스 풀린 무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시기 좋은 오락영화로 적극 추천합니다. 해외 관객 여러분도 반드시 극장에서 645를 만나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57억 1등 성명장님! 그 로또가 북으로 날아갔는데 사흘 만에 만났구만 기래 그 645 종이쪼가리를 줘간다 말이디 니가 현금을 가져오면 내 10%를 줘갔어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건 내건데 이 종이쪼가리 주인이 어디있네? 뭔데 주인공자니? 57억 로또가 북에 있다 이거지? 7대 3 답장 결렬이라 이건 뭡니까? 깔끔하게 어디오? 북쪽은 로또가 내놓고 남측은 돈을 찾아온다. 그 찾아온 돈을 북측이 다시 전달할 때까지 남과 북은 병사를 한 명씩 막표 안한다. 지르다. 이건 우리가 심어놓은... 아니고 북한이 심어놓은... 못 없으리라! 돈은 찾았답니까? 야잇! 그러면 problemasey인의 주인공자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남과فاع 두Mar Bened元 med ondere 입니다.